이 장고라든지 북이라든지 깽가리라든지 징 이 주파수가 있어요 주파수가 이 주파수가 사람들한테는 이게 한국인들은 이거 들으면 힘나죠? 축구할 때 미치죠 이거 들고 가가지고 완전 미치잖아요 이거 미치는데 이걸 제일 이 소리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벌레들입니다 벌레 이 농 가운데 보면 주로 이 북장고 징 깽가리 그림이 어디에 있는지 전부 논에 걸쳐져 있죠 논에 농자 쳐나지 대부분 깃발 밑에 농 가운데서 왜 이걸 치냐면 이게 왜 이걸 치냐면 멸구 잡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이게 벌레들이 이 주파수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누에고치 키우는 잠사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들고 10분만 두드리면 누에고치 수십만 마리 그 자리 전부 전멸에 있다 왜 죽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내장이 파열이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들이냐면 북장고 징 깽가리 요 놈을 갖다가 여러 개 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멸 친다 풍물 친다 그럼 풍물 친다 그 바람 풍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안 보십시오 얘가 그게 벌레충이 되네 벌레 때리자면 아껴 이게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 지어가지고 한 20년만 되면 재건축한다 한국에 난리예요 새로 세 건물 살고 싶어가지고 저 혜인산이 통도사 같은 데 가면 기둥 하나가 기본 700년에서 1000년 순천 서남사가 진짜 기둥 엄청 오래되게 써가지고 있어요 하는데 그 기둥에 왜 벌레가 안 서느냐 하면 아침 저녁으로 예불하면서 종하고 북을 치네 그래 이걸 쳐주면 그게 정초에 그렇게 집암마다 다니면서 쳐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를 때려잡고 세균을 때려잡고 벌레 때려잡기 위해서 이걸 쳐준대요 이거를 그래서 김준호 손심심이 집에는 파리, 모기, 개미, 바퀴벌레 이런 거 없다 이거 옛날에 그 소마호감 같은 데 보면 쥐 이렇게 해서 새끼 많이 치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잡았을 것 같아 이거 치면은 이거 치면은 소위 말해서 벌레들이 접근하니까 이게 무슨 악기냐면 여러분 이거 보고 방충악기 때 방충악기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이거 방충악기 방충악기